노래가 딱 좋구만 복수하기 딱 좋은 노래야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? 저기요 길좀 물읍시다 여기 동굴 가고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쫄지마시고 얘를 잡으라는거야? 미쳐냐고 나 잘했지 고맙지 호감도 줘 근데 근처에 가도 안간다 내가 이거 줄까? 위장복인데 입어 새용복을 내가 가질게 아 미안 실례했네 나 변태 아니야 버진이한테 권총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잠깐 좀만 기다려 나 먼저 쓰고 줄게 잘 따라오고 있니? 가자 집은 나중에죠 복수 먼저야 진짜 힐링이다 진짜 괴물만 없으면 힐링 그 자체야 와 이쪽에 동굴이 있군요 왔어? 오자마자 안내 이거 형 갔다올게 행운을 빌어줘 오 저기 있구만 오호 잠깐만 기다려봐 나랑 놀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다같이 오면 여기다가 수류탄을 깔거야 나랑 놀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수류탄을 내 앞에다 까버렸네 여긴 어디야 안쪽인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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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뭔 소리에요 뭔 소리에요? 누구세요? 이 사람은 왜 벽보고 반성하고 있니? 누가 시켰어 오 시안폭탄 두개 시안폭탄 한번 써볼까? 이렇게 던지면 오오 와 센데 와 와 컴온 컴온 뭔가 방어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걸로 얘를 갈무리 할 수 있구나 기괴한 갑옷 얻었습니다 바로? 와 바로 입어버려 그냥 아 또 있네 저거 기침쟁이 저건 좀 심하지 않니? 하하하하 수류탄 한방에 가는지 보자 자 수류탄 드세요 입에다 넣어드릴게요 와 안죽어 댓글에 그런게 있었거든요 다리를 때리려고 다리 와 진짜네 다리 쓰니까 넘어져 버리네 그냥 오 정강이야 무릎이야 아프지? 어 계속 와봐 자 총알 좀 갈게 잠깐만 오지마 아재기야 오지마 으아아아 왜 깜짝이야 오지마 와 근데 총 진짜 많이 맞아야돼 그게 다 잡았죠? 와 진짜 많이 썼다 81발 남았어요 화염병도 한번 던져보자 어? 쟤 뭐야 보드카 마셔요 불이 왜 안붙여? 아니 왜 불이야 아아 불을 붙이고 해야지 하하하하 바보야 밑에 일하구만 불 붙어라 들어와 니가 보스야 여기? 어? 죽어 죽어 권총 있으니까 쉽네 어마야 깜짝이야 아 또 있어 이건 안 죽어? 죽으라고 다 떨어진거 같은데 봤어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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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 그냥 총알 너무 낭비인데 아 뭐야 이거 아우 아 미친 아 어떻게 해야되지 쟤네들 아니 이거 활 도끼로 잡아보자 어어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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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안돼 야 이렇게 죽는다고? 아 아니 안돼 쉽지 않아 총알 장전하고 깜짝이야 미친 녀석 뭐야 얘도 기습이 되나? 엉덩이가 아주 쳐져가지고 어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? 안다고? 죽으세요? 그렇지 이거지 뭐야 깜짝이야 자갈 그렇지 자갈 자갈 던져서 맞춰버려 어 살아있다고? 자갈로 안 죽네? 창도 맞아라 아니 창 이거 조준 왜 안돼 이거 왜 안맞지?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우 아우 나 진짜 아무것도 안주는 녀석끼리 떼거지로 덤벼가지고 아주 그냥 미쳐버리게 하네 처음으로 가는 곳인데 아 제발 어우 야 깜짝이야 팔이 맞아 쓰러져 와우 좋은데? 이렇게 잡... 아잇 짜증나 죽어버려 그냥 아니 와 밑에 뭐가 있지?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야 야 이거 놔 먹을래? 야 이게 화력이다 얼타고 있으면 죽여버리기 오케이 좋았어 탈출 성공 27발 남았네요 그래 복수는 성공했다 근데 난 뭘 해야 가시라고 가자고 그만해 그만 좀 휘빈 도망갔나? 하 진짜 미늘놈 하나 없다 그만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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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나 미치겠네 진짜로 다 죽여줘 제발 너에게 권총을 줄게 GPS 탐지기 달아줄 수 있구나 아 오 나이스 귀여워 어 뭐야 나이스 그렇지 와 잘 맞추네 잘 맞추네 잘 쏘네 오 오 오 혹시 인조인간 385 크리닝이 느꼈던 감정이 이런 걸까 반대편에 있는데 저건 어디 간 거야 캡빈 놈 저 배신자 저기서 뭐 하냐 쟤 저기서 안 움직여 어딨어 와 아 뭐해 여기서 숨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네 안전한 집을 좀 만들어야겠어 어우 계속 쳐들어오는 게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아 미치 그만 좀 해 애들 다 쓰러져 반대치고 가는 건 뭐지 저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게임 중 만난 강적의 체력량은 1.25배 하향 아 그럼 뭐 한 거지 산탄총 데미지 50% 하향 아직 써보지도 못했는데 좋아 마지막 시작 감사합니다.